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요 부추 잡채 제가 직접 했구요 요거는 화건 꽃빵이구요 김치랑 양파 양파는 안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춘장 꺼먹은거 보이죠 춘장에 찍어먹을겁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추랑 야채랑 해가지고 그리고 또 소고기 간 소고기 넣어서 했었거든요 맛있겠죠 자 다같이 아 어구 음 음 이제 화건과 같이 음 음 이 부추도 인제 적당히 솜이 살아있고 맛있고 음 음 음 음 음 음 아예 벵림님이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넘난다 타이밍 이 황후는 어차피 상거라서 맛있고요 밀가루빵하고 같이 먹으니까 든든하네요 김치도 먹고 아 목 결린거는 내리면 괜찮겠지? 아 오늘 갑자기 목이 결려가지고 아 약간 좀 감당해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나의 고추냉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파과 언니 국방이에요? 같은 말이야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방금 방귀전이 맞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다리가 매우 매우 매운것 같기도 하고 이 맛은 속도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는 속도의 맛을 잘 못해요. 속도의 맛은 그는 그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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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그것도 맞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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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것 같아요. 물도 좀 먹고 또 이제 이 꽃빵을 기름에 튀기기도 하더라구요 그렇게도 안 먹어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마레탕 파는데 가면은 뭐 그렇게 하던데 아 그래요? 맛있어요? 음 아 이거 양파요? 생냥파는 달달하진 않고 아 맞다 이응이응이 혹시 책 사셨나요? 판매된 내역이 하나 있길래 진짜로 구매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 뭐야 생냥파는 약간 좀 약간 씁쓸하고 여기 같이 볶아진 양파는 달달합니다 근데 저는 생냥파를 춘장에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 편하게 먹고 싶으면 되죠 시간 날 때 편하게 네 이거 부추 잡채는 직접 만들었구요 요거는 이제 꽃빵을 산거 근데 주유리님도 혹시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 여자분들은 마라탕 좋아하더라 마라탕집 보면 여자분들 되게 많던데 독후감까지 아 예 뭐 편할 때 제가 막 구매했으면 이렇게 확인을 그니까 막 안 좋은 부분 확인한 거 맞지 안 좋은 부분 확인한 건 아니고 그 판매내역에 하나 떴길래 그렇게 혹시나 구매하셨나 해서 맛있다 아 축하부 좋아요 음 저는 몰랐는데 한국사람들은 국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탕이든 뭐든 국물도 막 많이 먹잖아요 그죠 라면도 막 국물 거의 다 먹고 그래서 이제 마라탕도 이제 막 국물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는 마라탕 국물은 먹는 게 아니라데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별로 안 먹는 거래요 중국 욕 중에는 뭐 마라탕 국물까지 먹을론 뭐 이런 욕도 있다는데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중국분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아는 중국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아 예 물어봐주세요 인터넷 보다 봤어요 우연히 말할 땅에 설명만 나오면서 저도 당연히 국물 맛있게 먹었는데 양고치집 가면 마라탕 주잖아요 당연히 국밥 먹듯이 먹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한국의 소스로 두툴 마라탕이 엄청 많더라구요 최근 몇 년 새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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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0원 오 잠깐만요 어 왜 채팅 안 넣지? 아 대한민국 아 파워 파워 아 아 이형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니 저는 판매 내역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 판매가 몇 개 됐는지 그런거 근데 떠 있어 가지고 하나 아 이형님 사셨나 그런거지 그래서 물어본거지 뭐 아 잠깐만요 해볼게 아 됐다 아 아마 그 마라탕 대짜 비싼건 아마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안에 그 들어가는 재료를 이제 무게로 닿아서 이제 하잖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북도 되게 감사한데 아무래도 좀 아날로그 느끼는 책 보는게 좋죠 응 편하게 이북으로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구매 리뷰에 좀 별 5개 흐흐흫 재밌다 뭐 이렇게 좋아요 아 이뻐요 감사합니다 책 표지는 뭐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출판사인데 기본 제공되는 표지 related 아 아 출판할 때 이제 디자인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선택하는 걸로 아 그래요?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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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랭 으허헣 흠 고기에 grooved 저녁 음 음 아침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오늘의 맛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먹었네 으쌰 으쌰 으 으 으 으 아...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으면 안 돼요. 이 라면은 약간 짜증나요? 다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면이 다 먹어야지. 뭔가 이 면이 다 먹어야지? 나는 제가 면이 다 먹어야지. 그 면은 나는 닭다른다. 나는 이렇게 더 먹어야지. 우리는 면이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딱딱하고 나한테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 게 더 맛있기는 거 같아요 마요네즈와 함께 먹었고 국물이 더 맛있어서 먹었지만 이렇게 먹었지만, 이제 먹은 게 더 맛있는데 카페비숭이들 ㅇㅎ 고두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닉넴이.. 너무 옛날... 좀.. 어.. 원로 배우? 닉넴이여서 아 맛있죠? 부추 잡채 아 건강식 먹방 술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 별로 안좋아요 술 술 먹방 하려면 아프리카를 동시동출하는데 술 먹방 하려면 아프리카를 식구공 걸어내가지고 아 플렉스도 걸었나? 식구공 걸어야겠지? 좋아요 한방이 뭐 뭐지? 동시동출 동시동출 그 플렉스도 식구공 걸어야 되죠? 제가 지금 동시동출하는 데가 아프리카 유튜브 투위치 카카오티비 플렉스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카카오도 걸어야될걸? 잠깐만 너무 맛있다. ㅇㅇㅇ 오 제약이...ㅎㅎㅎ 너무 맛있다 아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